우리 아프리카 디비 시청자분들도 글로부터 최고 릴락 출발합니다 바로 들어가죠, 들어가죠 바로 싸움이다, 이 선수들 신유진은 완전 싸움꾼이고요 정말 싸움꾼이에요 오른손 들어갔어요 근데 저런 스타일하고 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오른손 맨손 계속해서 넣고 있습니다 복부까지, 복부까지 아, 경기 낄리 경기 체크 차이가 굉장히 요시쿼들 근데 요시쿼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요시쿼들 80kg가 넘다구요 아, 그나저나 이제 주먹이 약간 옥환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겁 1초에 한 3, 4개씩 그냥 나가던yee 기겁죠 ARC 002 여성북 신유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1라운드 DK 5승 신유진입니다 지금 얼굴 보시면 눈에도 상처가 있어요. 안 맞은 게 아니거든요.